보험상품 판매 수수료는 많은게 아니라고요? 2천만원짜리 자동차 판매시 수수료가 약 4%라면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 10년간 매월 100만원 가입시 약 600만원의 신계약체결 수수료를 뗄 경우 과연 많은 것일까요? 10년간 총 납입액 기준으로 1억 2천만원의 수수료는 신계약체결 비용만 판단하면 5%에 불과합니다. 만약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2.5%를 뗀다고 가정했을 때 10년간 총 25%를 떼니까 펀드보다도 덜 뗀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종신보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 20년 납 100만원일 경우 신계약체결 비용으로 약 2천만원을 뗀다고 가정해보면 총 납입보험료 2억 4천만원 대비해서 8.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시 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펀드의 경우 20년임은 50%를 떼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수수료로 매년 10에서 20% 정도를 떼니까 오히려 종신보험이 더 싸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고 종신토록 사망을 보장해준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연금은 사업비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라서 혜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비과세 역시 미미한 이자로 혜택은 정말로 보잘것 없죠. 마치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이자를 주는 등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번에는 종신보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유사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입자가 별도로 위험보험료를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떼서 유사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신보험은 신계약 체결비용 못지않게 계약 유지 비용도 엄청나게 뗍니다. 그러니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죠. 보험은 20세기 최대 걸작이 아닐 수 없겠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치명적인 재산적 손실을 볼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보험은 변질되었습니다. 쓸데없는 보장을 많이 만들고 지나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챙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보험상품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말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실제 가입자는 엄청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만약에 정말 수수료가 싸다면 판매를 지속할까요?